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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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아, 추워. 춥다. 가연아! 어? 벌써 끝났어? 안에서 기다리지. 미안해. 나감도 옮기고 바로 온 건데. 괜찮아. 두 사람이 내 몫까지 일하느라 고생인데 비 좀 맞던 날도. 당연히 괜찮지. 가라니까 왜 안 갔어? 아, 그게... 내가 할게. 저기, 나는 잠깐 편의점 좀 다녀올게. 그 주말에 부모님이랑 밥 먹기로 한 거 말이야. 안 되신데지. 어, 어. 갑자기 급한 약속 생기셨다고. 그거 말고. 나랑 결혼. 안 되신데지? 아,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만 시간을... 다행이다. 나도 안 될 거 같거든. 우진 씨랑 결혼 하기 싫어졌어. 뭐? 우진 씨 이제 겨우 대리 달았고 평생 회사 안 할 거잖아. 암만 생각해도 내가 너무 미치는 장사야. 그런 일에도 내가 버는 게 알만데. 신가현. 회사에는 내가 말할게. 담당자 바꿔달라고. 힘든 거 아는데 너만 힘든 거 아니야. 싸운 거야? 끝낸 거야. 우진 씨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너 잘 알면... 그래서 그런 거야. 힘든 척 애쓰는 척. 그 꼴 보기 싫어서. 뭐? 너도 마찬가지야. 야, 신가현. 너도 척 그만하고 끝내. 내 백으로 대비하려고 버티는 거 다 알아. 회사에 잘 말해줄 테니까... 어쩜 그렇게까지 하냐?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? 왜 이렇게 해야 할까? 고마워. 다, 다리, 다리, 진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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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, 다 놀아 왜 그래요? 지영아 미안해 왜, 왜 그래? 저기 사진 한 장만 찍어 주시면 안 돼요? 아, 죄송합니다, 저희가 사진은 핸드폰 안 꺼내요? 꺼내야죠 하나, 둘, 셋 한 15번 정도 남았는데 10명만 더 받고 끝낼까? 계약 3시까지지 어 그럼 3시까지 온 사람은 오케이? 어? 어 오케이 우진씨 이 시간에 왜 마루 병원 안 갔어? 뭐야 두 사람? 지금 내가 본 거 뭐야? 하연아 내 말 들어봐 하연아 우진씨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너 잘 알면서 어떻게 어디 들어놔보자 구질구질해도 난 좀 알아야겠다 언제부터였어? 두 사람? 나랑 결혼하고도 만날 생각이었어? 넌 나랑 결혼하게 놔둘 생각이었어? 미안해 미안 정도로 안 되지 10년 후 중 쓰레기 취급해놓고 미안? 다 내 잘못이야 추영이는 잘못 없어 고맙네 두 사람 난 나만 못돼 먹은 줄 알고 반성이란 걸 했었거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네 한우진씨는 오늘부로 내 담당자 아니에요 회사엔 그쪽이 얘기에요 그쪽이 바람펴서 마루 작가가 불편해서 잘린 거라고 너도 마찬가지 오늘부로 우린 친구 아니야? 친구 아닌 민주영씨는 그만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가연아 가연아 두 사람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 둘이 같이 있으면 계속 내 생각 날 거 아니야 두고두고 찜찜한 기억으로 오래 남아서 불편하길 바래 조심해야 해 고마워 programmed 그쪽이 왜 reacted 미끄덕 깢아 되네 뭐 내가 어딨 성 Current 수